자, 마지막 게임이 될지도 모르는 한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는 12루구요. 2고 잤으면 좋겠네요. 고고싱!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어어... N.I.C 베이가 구르초베이 젤을가딘 폐 많이 했으니까 노말레면말 많이 떨어졌겠지? 자 인베이드를 하고싶은데 이미 편의점오빠님이 절로 가셨네? 블리쉬를 따라가는거죠?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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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열수 가요 가! 왜 쫄아요! 없네! 열수가 이치 주민 스프라 치 ㅎ 으핳 ㅎ 아군이 다녔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섭 좋은 시작이야. 2킬 밖에 안졌네! 고작 2킬 밖에 안 좋네. 하아... 모르겠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야 죽고 시작했네. 죽고 시작했으니까 더 편하게 하면 되겠다. 네. 구름 타기니 50개. 감사합니다. 뜬금없게. 또. 바텀이 킬 먹은거 아니네. 좋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케이크 써도 11인데 말이야. 스펠은 있으신가? 있구나. 모든 이들의 명예를 위하여. 좋았어. 대 1교환 잘했다. 나이스 블리츠. 집 가네. 그러면은... 밀어야겠죠? 전장으로. 네. 시비르가 초반 라인전에서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는 쓰레쉬같은거, Q같은거 그냥 보고 만화로 바꿔버릴 수 있고 던지려는 모션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블리츠라던가 쓰레쉬라던가 뭐 나미라던가 아무튼 그런 좀 보이는거 그런거 던지는 애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써먹을 수 있죠. 아이고. 갱당했네. 일단. 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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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 도란에 포션 안하라. 도란에 포션 안하라. 하하...자... 어...왜 핑 찍었지? 문도 오나? 와드점. 집가자. 도루 하나 더 쌓을께요 크흥 라인전에서 마련했을텐데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어허어허하 잡았다 다행이다 저쪽 코르키는 좀 망한 느낌이죠 CS 여섯개 에다가 레벨도 2 어시는 3개네 나도 12개밖에 못 먹긴 했지만 이번에 가면 먹는 것 때문에 또 이득이죠 나름 나쁘지 않군 다들 안 잡으시나? 넷인데 시간이 다들 되게 늦게까지 있으시는구나 나는 뭐 쉬는 날이라 상관없는데 4시에 여러분들 시간들 보시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는 게 네 좋아 보이네요 뭐 롤잼프트 기다리시나 나잇 아깝다 멍청한 딜교환이다 죽었어 도란 사우기 잘했다 확실히 쎄 지금 자도 는다고요? 밤새 시게 그러면? 네 뭐 저리가 아 11는 진짜 라인전에서 많은 이득 보지 않는 이상 좀 슬픈 캐릭터니까 최대한 스페셀드 잘 활용해서 스킬 씹고 딜교환해서 딜로 이득 보고 그렇게 싸우면 돼요 그렇게 싸우면 돼요 어 아싸 아 죽었나? 그레이트 살았다 더 이상 딜이 없는데? 아하하하 당황했군 좋아좋아 좋아좋아 해보자고 야 특포 가보자 특포 시비를 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패시브랑도 어울리고 W Q 뭐 E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플래시 나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 마음이죠 쓰고 안 쓰고는 그냥 시작 네 특포 시비를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W도 오닛이고 아 오닛인가? 아무튼 첫타에 오닛인가? 그런게 있으니까 나이스 마나 감아요 신속하네 아 그래블 수깝다 저건도 일부러 걸렸지롱 일부러 걸렸지롱 일부러 걸렸지롱 일부러 걸렸지롱 일부러 걸렸지 종전 업그레이드 좋았어 마침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침내 말이죠 이거를 먹자 거고 거고 괜찮진 않진 저쪽 문도도 없어 끊어라 내가 좀 맞을까? 자크가 맞는게 좋을 것 같은데 체력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차니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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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가져갔고 자 이거 가겠습니다 신발을 일단 좀 이제 하고 탈데도 마땅찬네 네 보스는 이제 걱정 없어요 우리 게다가 카소스도 있으니까 할말 다했죠 카소 로밍만 조심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편히 궁도 허무하게 써줬고 라인을 바로 퐁리네 코르킥 4레벨이거든요 나 6레벨인데 그러게 나도 문도 왜 죽었나 했네 문도 아마 개피로 정글 놀다가 개피로 깝치다가 뭐 이런 자 이 빠지면 다시 초식초식하게 이가 도우면은 다시 개기구요 졸라 싸우다 될 것 같은데 이게 너 레벨 4 5야 자 마나 감사 빠이 평타는데 너 패시브 땜에 이속이 빨라지지 잘 들여도 없네 아아 아깝 프랑트랑 C9 C9 게임 이름 같애 나이스 마나 감사 거의 가져왔다 밀어버리면은 더 많은 이득 못보니까 자 여기까지 아 C9이 클라우나인이에요 그렇군 전장으로 몰랐네요 하하 얘 템 불쌍해 코르키 CS가 몇개지? 31개 오케이 오케이 아싸 살았고 아아 저기 죽네 아깝다 정말 아깝다 모든 이들의 명예를 위하여 모든 이들의 명예를 위하여 크흠 님들 코르키 걱정해주지마요 나 지금까지 이보다 더 안고통 받았는데 코르키 어떻게라니 땡겨 아깝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고통 받을 수 있지 특포가 떴는데 왜 시비는 안될까? 시비를 뜨면은 특포 쓰는 애들 다 떴잖아 시비를 트포 쓰면 되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거기 와야되있네 아아 잘못췄다 이거 문도 있고 감사 사냥 시작 재밌단 말이야 롤 재밌다 하나도 위험할게 없어 저런 구성에 롤 재밌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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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려는 거야 갈 길 가라 모두 니들의 명예를 위치 모두 니들의 명예를 위치 밖에 가라고 아하하 뭐하냐 애들 뽑는다 잘가라 어 안죽네 아깝다 아깝다 탑 이렇게 오래 비우면은 우리가 밀... 겠죠? 밀었을텐데 말이야 안 밀었나? 안 미네 아직 안 밀었네 탑이 되게 힘들었었나봐요 이렇게 오래 비웠는데도 밀리지가 않은가 보니까 전장으로 블루 오케이 오케이 자 집 갑시다 아 욕 먹을 수 있겠네 06초 궁도 있겠다 바로 궁 키고 먹읍시다 고우 시비를 궁은 되게 볼잘것없는 버프같은건데 이제 이제 흠 어... 그냥 죽어 아... 탈진걸려가지고 공속이 느리네 평단에 쪘으면 저거 잡았는데 우리 먹긴 먹었나? 먹었네 11분 13초 잠깐 살았고 아... 아쉽다 괜찮아 크게 손해는 아니다 생각해요 이 칼 때문에 계속 가고 바텀은 여전히 유리하니까요 욕먹고 자크 살고 그래 2득이지 남아 죽을때 됐지 오래 너무 오래 살았어 자 신발 사고 갑시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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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잠깐 1억 빌드 됐거든요 내가 그 연운 가고 시비를 해봤는데 그건 정말 약하더라구요 시비를가 연운 가니까 센타이밍이 없어요 언제 쎄지? 그냥 진짜 처음부터 둘까지 안 쎄던데 물론 되게 차이나는 게임에서는 원사이드 하기 좋긴 한데 정말 정말 비딩비딩 할때는 센타이밍이 전혀 없어요 야몽은 나도 들어보는데 한동안 원딜들이 야몽 개편된 다음에 야몽 많이들 갔잖아요 이동 그때 나도 시비를 하면서 잠깐 들어봤는데 또 잠깐 또 시비를 부각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어 언제였더라 그게 그것도 시즌2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잠깐 반짝하다가 정말 말그대로 반짝하고 끝나버렸죠 코탑을 파괴했습니다 사냥 시작 어디보자 쟤들 도망갔네 어디로 가신거야 바텀 먹으러 와야될텐데 말이야 꼬르키 달려오겠지 아나? 어잉? 안오네 왔다 카타 카타쯤이야? CC도 없는데 아 아 너무 그거 별로 안좋다니까 안좋다니깐요 너무 그거 할애하지마요 그것보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랩하는게 훨씬 잘 맞겠다 저게 되게 낭비가 많아요 위험요소도 크고 위험요소도 크고 cod 그 팀이요 참 이오 51 환주들을 뭔가 정말 확실한 상황일 때 끄는 게 저거 쓰는 게 좋은데 애매하면은 방금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럴 땐 그냥 플래시 그랬다이 의미가 없죠 저 블루젠 그러고니 20분이네 아 나 잘 크고 있다가 지금 제동 걸렸어 신속하게 우리 캐네 났다 미드 밀면 되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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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드 밀어요 미드 미드 포탈을 파악을 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우리 저거 밀고 있고 어 몸대고 밀건 아닌 것 같은데 이흡 그.. 와 전야 나왔네 어 죽겠다 네 밤은 지났죠 지금 밤은 아니죠 어 어..이거가 조금 애매한데 와아 신궁 헐 잠깐만 이거 완전 갑자기 별론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게임이 갑자기 여러분 뭐가 또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하아..또 불안하단 말이야 와..저게 딱 저기서 샌 궁이 절묘하네 정말 시비를 몰앙 가기 괜찮죠 이까 전적으로 스킬에 스킬 딜에 의존하는 데는 아니에요 평사를 진짜 많이 치거든요 궁도 일단 공소기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로 카이팅하면서 막 빵빵하면서 하는거지 그런데 아..이걸 이거 먹었어야 된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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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다가 대충 일단 몰한검 올리고 라위 정도 하면 딱 좋겠네 라위 가고 라위나 임피? 임피는 좀..아무튼 라위 라위 가면 되겠다 좋았어 어.. 어..약해 어..클났다.. 난 일단 죽을거 같은데.. 어허.. 어허.. 왜이렇게 그랬지? 어허.. 어허.. 왜이렇게 그랬지? 어허.. 나도 빼야지.. 뭔가 이상해 또.. 아 나 지금 이상한거 같애 이거.. 느낌이 왔어 감 나도 같이 죽지 버려버려 과감해보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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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상한 애 온다 이상한 애 온다 나도 근데 이석 빨라 신속하게 뭐야 얘 하이.. 웃기단 말이야 동동동 사냥 시작 저는 발키라 발키라 하려고 대기하고 있겠지? 야 맞춰줘 감압.. 아이 이런 저걸 못 맞추네 우와아.. 이럴때 맞추다니 도망가자 타게 되었습니다 아 셰니 궁 타고 왔네 사냥 시작 자 이제 부메랑 좀 세게 만들 라비 이거 지금 가도 되는게 저쪽에 암호하는 암호 세팅 안내가 좀 많아요 셰니랑 문도랑 알아서 먹을게요 그렇게 마나가 뿅 하고 차야되는데 신속하게 아.. 저걸 못 맞추네 지가 아까까지 크루키 너무 못 컸는데 이제는 좀 어.. 제 역할을 하겠네요 약한데 사냥 시작 자 이거 밀고 올라갑시다 어.. 오케오케오케 어.. 잠시만 괜찮겠지? 깰까? 안오겠지? 저거 저렇게 빌리면은 신경 쓰이겠죠 오케오케오케오케 역시 가네 역시 가네 텔 누구 없나? 텔 누구 없나? 써줘! 젠장 아.. 없다 모이죠? 모여볼까요? 이번엔 전판처럼 흐지부지하면 안돼 뭔가 확실하게 해야지 오.. 할리아드이구나 사냥 시작 좋아좋아좋아 버킹 나쁘지않고 아.. 이거 사거리가 짧은게 12루에 단점 중 하나가 사거리가 매우 짧다는거 근데 타워를 치기가 너무 애매해요 진짜 이동 전멸 도로 같은거 해보려는거 같은데? 몸도 닫고 몸도 닫고 됐다 좋았어 저 마텀 가 안 빠지겠다 어? 님 죽으실거 같은데? 좋아 네 부케이요 부케 부케 좋아 완전 많이 따라잡았다 오늘 이..이게.. 마침내 이길 수 있을거 같아요 여러분들 라이 라이 좋아해 존나 짱짱맨이야 짱짱걸 모델링만 상향되면은 정말 나 시비르 많이 할 수 있을거 같애 이거 너무 진짜 지금 너먼데 너무 별론데 이거 모델링만 좀 바뀌면은 솔직히 말하면 시비르가 정말 재밌죠? 이게 흡안 같은 느낌도 있고 재밌는게 많아요 얘가 사냥 시작 됐다 왕 대신 왕 대신 닥 나 왜 쳐 진짜 나 칠라고?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나이스! 그래 이런거지 확실할때 얼마나 좋아 보이니 아 오늘 성공하는거 한번 본다 이제 드디어 천호님 좋았어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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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졌다 졌어 하하하하 왜저래 신속하게 나 죽었다 오버였어 오버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버했어 테이블 눌러야되는데 하하하 자 일단은 날좀 더 때리기 싫게 만들어줄까? 벤시벨 소호천사 어 잠시만 아 나름 시비를 위한템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떨까? 뭐로부터 망치? 와 채로 700이나 올려주는구나 엄청 많이 올려준다 펼 그래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바론하는거 아니겠죠? 바론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바론 네 말레 사거리 길어야지 좋 겠네요 먹었나? 먹었네 이동 난리다 바드하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사냥 시작해 아 쉔이 아니고 딴 애라면 전장 문도 빠른거 봐라 하하하 저거 민병대가 정말 저런 애들한테 무서운거같애 저런 애들은 민병대 못가게 해야돼 템을 선택을 못하게 해야돼 그런 아이템 문도 막 초가스 육스택 초가스 야 그 덩치에 그 이속이 말이 돼? 아니지 이거 빼어 쟤들 바론인데 애들 저러시니까 아아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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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이대로 음 강 나 졸라 빨리 깨지 감사요 흠 탑의 시스가 지금 매우 좋아요 이대로 있으면 됩니다 저쪽이 바론이긴 한데 초달리건 없네요 좋아좋아 밀어밀어밀어 어 마지막으로 모 JOE 이제 분명히 바론이 있네 꾸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쿵 두어어어어 허허 좋아 달아쓰 경로랑 분격분? 그게 뭐예요? 그 그쪽에 달린 건가? 곡괭이랑 그거 있는 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뭐더라 이름이 있는데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정레도 먹고 아 얘가 격로고? 아 얘가 격분? 격로는 뭐예요? 아 신발의 격로? 아 어쨌든 근성있다 재밌군 또 피바라기 한 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방템을 하나 가져야될 텐데 무시할까? 방템 뭐 있으나 말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좋아 더 이런 거 하자고 크리 더 올려 죽여버려 뭔가 그런 거 이러면 안 외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름 뭐 광분, 격로 뭐 아무튼 그런 건 외워지지가 않는 것 같애 머릿속에서 저거 근데 AD 캐릭터템 중에서 쿨감이 없으니까 별로 블랙클리버 정도? 끝내죠? 이거 그대로 가봅시다 어어 와 블리치가 첸한테 얘기는 기이한 장면 그냥 깨야지 어 툭이 재미있겠다 나 죽네! 키우펄! 그렇지 아 허드라킬인 줄 알았더니 야 이 피바 하언방에 빨리는 게 빨리는 게 신속한 대단한구만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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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되었습니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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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드디어 이겼다 여러분 잘 쓰이세요 마침내 저 이겼어요 하아 마침내 이겼다 자 이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녹화도 끄고 여행을 맞나요? 왕